안녕하세요 짱가몽 입니다 아 오늘도 짱가몽 돛설 도자기 이야기 6편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저께 어 중국 도자기 관지 이야기를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좀 미흡한 것도 있고 또 색깔은 또 관지가 여러 개 있어서 어 그것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한글로 된 책이었고 오늘은 중국어로 된 책인데 제가 해석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부분 나오는 용어 중에 아는 용어만 해석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이 책자는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관지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이 사진은 어저께도 보여 드렸고 대명 만력연재 이런 관지가 있고요 중국 도자기는 기형도 많고 뭐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늘 진품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품 같은 것은 이제 박물관이나 혹은 이제 컬러로 된 이제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진품 사진을 많이 보면서 지식을 넓혀 가면은 뭐 언젠가는 뭐 뭐 진품을 구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 진품만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진품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경매장에서 진품을 찾으신 분들은 조금 좀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관지를 한번 구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저 생연필로 이제 써놓은 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요 이제 송대에 이제 5대 명요가 있죠 정요, 균요, 가요, 관요, 여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요에 관자라든지 신관이라든지 이런 관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 여요에는 뭐 이 봉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봉화관지, 그 다음에 건요에 또 흑유잔에 공호관지가 있고 진잔이 있습니다 뭐 추부관도 있고 이 정도를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그 고도자기 볼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여기 밑에 말은 요런 것들을 이제 요장에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진공 이제 특수한 표 그러니까 진상하는 거죠 이제 궁궐에 진상할 때 이제 특수한 표시를 요런 이제 글자를 써서 관지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했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이고 요기 이제 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박물관에 있거나 뭐 어디 있기 때문에 이제 진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만력대 이제 화분의 좌대입니다 색택을 한번 보시고요 대명만력연재라는 육자, 해소체로 관지가 있습니다 위에 구연부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의 화석홍이 이제 여릿하게 보이죠 요런 것들이 이제 진품이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또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송대의 이제 침입니다 침 우리말로는 이제 베개죠 베개 이렇게 딱딱한 베개를 이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명도원년이라는 이제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 호랑이 위에 이것은 이제 자주요고요 자주요는 하북성에 있는 자주지방에서 이제 요지가 있다고 해서 자주요인데 워낙 이제 태토가 흑갈색이고 이제 좀 색깔이 별로 그렇게 썩 허얀 색깔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토를 바르죠 분장한다고 그러듯이 그래서 그 위에 이제 화장토를 바르고 언제 거 위에다가 이제 호랑이 그림을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한 경우죠 네 고기 그 석대에 보면 이제 맨 위쪽에 명도 원년이라고 이렇게 안 찍어봅니다 뭐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만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대도 이제 지정연재 뭐 이런 이제 이게 명후방이 명후방이라고 이제 관지를 저기 써놨는데 밑에 해설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 뭐 원나라 때의 관지다 그리고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 청하 쌍용 상이병 거기에는 이제 뭐 글자가 이제 저기 지정 11년 모일에서 이제 연도가 표시가 돼 있죠 그 기념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선덕연재 관지를 이제 보시면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중국책이라 그래서 뭐 다 이렇게 확실하게 맞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이제 그 명선덕 서과문이라고 그랬는데 서과문은 아니죠 연지 어조문이죠 연지 어조문인데 여기 서과문이라고 이제 잘못 이제 표기가 돼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대명 선덕연재의 그 덕자입니다 덕자 여기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선덕연재 때는 이렇게 그 넉사자 넉사자하고 마음심자하고 그 사이에 일획이 없어요 여기 저기 메이오 없다고 그러죠 이게 횡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이제 그 한자에 나오는 해설체에 나오는 덕자고요 그 한일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명 선덕연재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뭐 대부분 이제 뭐 경고장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처음 또 접하시는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명 선덕연재 관지의 이제 특징은 이 화자가 화자의 그 사람인 변하고 여기 질자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삐침을 했을 때 이게 평행이 된다는 거 그런 점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연대는 이제 여기 제가 줄을 쳐놨는데 이건 이제 민관 합쳐가지고 관효 민유에서 이제 수량이 가장 많다 그래서 그 관지도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가정연재 관효관에서는 해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견이라고 그러죠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전서체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명 가정연재 관지가 뭐 전서체로 나온 혹시 도자기가 있으면 좀 잘 안 맞는 거죠 물론 뭐 새로운 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대박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제 대명 가정연재라는 이런 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서체는 별로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명 선덕연재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명 선덕연재는 거의 해설체가 많습니다 해설체가 많은데 상전체로 된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선덕연재라는 뜻이거든요 선덕연재 이게 이제 상전체라는 이제 전서체인데요 요런 관지도 있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선덕연재 관지가 요거 이제 화양판인데 꽃 모양을 이제 꽃수를 달아 놓은 건데요 요런 게 이제 영락제 때 요런 모양들이 있죠 영락제 때 이제 모양이 영락제 때에는 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눈꽃송이죠 눈꽃송이 같은 관지 눈꽃송이 같은 관지 눈꽃송이 같은 관지 그 다음에 이것도 확대해 드리면 요렇게 요렇게 이제 아까 그린 것처럼 이것도 눈꽃송이 눈의 결정체죠 육각형입니다 눈의 결정체 요런 이제 관지를 영락제 때는 썼다 그리고 영락제 때 유일하게 나오는 관지가 이제 요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청화잔으로 된 작은 압수배 압수배는 이제 손으로 딱 만지면 손 안에 탁 들어온다 그래서 압수라는 말을 쓰는데 압수배의 그 내면에 요런 이제 이게 사자거든요 사자가 이제 희구 그 비단공을 이제 가지고 노는 고 모양새의 공 안에다가 영락연제라는 이제 영락연제 아 아니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요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여기 옵니다 그래서 요게 글자가 역 여기 확대해서 영락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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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이행으로 해서 그 전서체로 쓴 게 거의 유일한 그 전세품이라고 합니다 영락연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관지 관지 하는 것은 대명 선덕연제부터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대명 가정연제는 요런 관지 스타일을 썼다고 합니다 관여 관여 스타일 대명 가정연제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요렇게 이제 한번 요런 관지를 기억하셨다가 오 다른 도자기가 요런 관지하고 흡사하네 그러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도 해설을 가정 관여 청화 육자 양행 해설 해관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상당히 아주 허접스럽게 써 있습니다 대명 가정연제 요거는 이제 미녀 청화 간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와 미녀의 차이점도 한번 구분할 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융경연제 이제 융경연제인데 융경연제는 이제 말력의 아버지이죠 말력의 아버지인데 대명 융경연제 요렇게 이제 관여 청화 싱권 융자 양행 해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해설이 싱권 우리는 이걸 싱원관지 싱원관지 그러는데 주구 그 책자에 보면 싱원이라는 말을 못 찾겠더라고요 싱권입니다 권 권자는 이제 동그라미 권자에요 싱 동그라미다 이런 싱권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린 중국 도자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융경연제는 이제 이렇게 대명 융경연조 요런 이제 육자 이행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일획으로 그어 가지고 종으로 대명 융경연조 관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관여가 그리고 이제 미녀로 가면은 요런 이제 대명 융경원년 혹은 대명 융경연제 요런 이제 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체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좀 우리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요관지 중에 특이할 점이 대명 융경할 때 융자가 위에 있는 융자하고는 좀 다르죠 융자는 그 밑에 한일자 밑에 이제 생활할 때 생자가 있는데 요기는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기 책자에 보면 융경 관여 관지에서 정자에 책을 놓고 정자를 밑에다 하부에다가 정자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런 요런 글자 형태가 됩니다 요런 글자 눈여겨 보시고요 융경연제 관지는 그런 식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멋있는 도자기가 있어서 요기는 이제 거의 이렇게 말력 딱 보면 말력이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력제 때는 이게 용이 거의 뱀 같아요 가느다랗고 아주 호리호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력제의 그 연판문이 요렇게 위아래 연판문으로 써 놓고 거기 여유운두문 같은 게 이제 같이 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진품이니까 그런 이제 뭐 좀 감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책자에서는 거의 다 진품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해설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많이 보시면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청나로 노문문 강의제는 이제 초창기에는 요기도 이제 말이 강의제도는 이제 처음에 조기라는 것은 이제 강의제가 60년 정도를 이제 왕위를 했 저기 황제 위에 있었거든요 1662년부터 1722년이니까 거의 60년입니다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때 전기가 이제 20년씩 끊어서 나누면 그 이제 16년 여기 16년이라고 써 있는데 16년까지는 이제 그 불양현의 여기 불양현의 그 현령이 이름이 이제 장재중이라는 사람이 영을 내렸는데 이제 그 관여자기에다가 황제에 이게 우리 성군이신 황제의 그 연호를 쓰지 말라고 금지를 시켜가지고 그때는 이제 쌍 우리 이제 쌍원 쌍원 하는데 쌍권관지만 있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만 써놓고 감히 그 뭐 황제의 연호를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기 만기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해서 이제 대청 강의연제라는 이제 이런 관지가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관지를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책자에서도 이제 소개를 시켜주지만 이렇게 강의 관여관은 해설체가 95%고 전서체가 한 5% 정도 된다고 이렇게 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옹정연제의 또 진품이죠 아무래도 삼어문이죠 삼어문 유리용 삼어문 이것도 관지가 대청 옹정연제 아주 관여관지답게 잘 썼습니다 쌍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룡연제도 보통 대청 권룡연제라는 전서체 관지를 많이 쓰는데 이 전서체 관지는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사진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런 이제 스타일의 대청 권룡연제 관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건 이제 실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권룡연제라는 남채로 이렇게 이제 범랑 형식으로 해서 관지 쓴 거 이런 거 이제 반품들은 굉장히 많죠 많이들 구경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한풍연제 한풍연제 삼과문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청궐의 생활용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해설을 달아놨고요 이것도 이제 진품이니까 관지를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대청 한풍연제 해설체로 아주 육자 이행으로 잘 썼습니다 아주 그냥 봐도 명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 책자에는 이제 청화작이기 때문에 잘 안 나와서요 뭐 대아제 함은 뭐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대아제 관지가 있습니다 대아제는 그 이제 한풍제의 이제 부인이죠 동치제의 생모고 그래서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대아제라는 서제에서 많이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서태우가 보기와는 달리 이런 예술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해서 이 도자사에서는 아주 다행인 게 이 서태우가 권력의 정점이 있으면서 도자기나 예술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자기들을 생산할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좋은 도자기들을 구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뭐 어마어마하게 아주 폭정을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대아제라는 그 관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이것은 이제 한 장관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장관은 이제 도장 찍듯이 찍었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여기 해설판에도 있지만 이 이제 글자가 전서체로 천지일가춘입니다 천지일가춘 이제 길상어죠 온 세상에서 아주 일가가 봄처럼 청춘같이 영원하라는 그런 길상관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광선연대에 가장 최고로 유행했던 당명관입니다 대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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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고 또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도로계 이제 방면감에 나온 건데요 요런 관지 요런 이제 관지가 있어요 채화전제입니다 채화전제 전서체로 있는 게 채화전제 밑에도 채화전제라고 이제 쓰여 있죠 전서관 요게 뭐 2014년 북경 한해 경매에서 264만 5천 원 위엔 R&B로 요게 이제 채화전제라는 이제 이제 채화전제도 대아제처럼 그 서태우가 머무는 전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채화전제가 간혹 있고 대아제가 꽤 많습니다 근데 대아제는 대아제를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어깨 부분에다가 쓰고 옆에 항상 이렇게 도장 같은 게 찍혀 있어요 한 장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지일가춘이라는 이제 도장 같은 걸 찍어놓고 아 밑에 이제 이제 저부죠 족이 있는 저부에 보면 이제 또 빨간 이제 그 붉은색으로 영경장춘이라고 영원히 경사스럽게 아주 오래오래 사시라는 영경장춘이라는 혼관지로 보통 다 써 있습니다 관지가 그래서 대아제 그러니까 서태우 도자기를 보시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아제 그 다음에 여기 한 장관으로서의 천지일가춘 밑에 영경장춘 뭐 그 정도가 이제 대아제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꼭대기 보면 찬송관이라고 그래서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천하태평 그 밑에 있는 거는 복수강령 뭐 이런 관지들을 이제 길상관으로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홍치년제 관지가 있는데 어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그 그 카톡방에 계신 이제 뭐 제가 벼로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충무로 사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제 어저께 보내드린 보내주신 그런 이제 자료 중에 이제 다시 한번 못 본 분이 계실까 봐 네 이제 청나라 때 이제 대청강의년제 뭐 순치년 이제 여기 한자를 보면 이제 순치강의 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돼 있는 거죠 순치강의 그 다음에 옹정 권룡 가경 도광 한풍 동치 광서 선통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순치제부터 쭉 보면 그 대청할 때 청자 청자가 세 줄입니다 여기도 세 줄 옹정제 할 때도 세 줄 자 걸룡할 때도 세 줄 자 가경할 때도 세 줄 가경의 아들인 도광할 때는 두 줄이죠 여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특징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풍도 두 줄 동치도 두 줄이죠 동치도 두 줄 근데 광서는 세 줄이에요 그리고 선통제는 아예 없습니다 전사체가 그렇게 아마 그 구분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하기도 좋게 뭐 도광 한풍 동치니까 도함동 도함동 해갖고 아 도함동은 두 줄이고 다른 애들은 다른 황제들은 세 줄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기억이 잘 나시는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밑에 거기 화양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영락제와 선덕제 때 그 상전체로 해갖고 그 옆에 꽃 모양으로 나온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뭐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뭐 영락은 뭐 용을 이렇게 그렸다 그리고 금체로에서 작은 아까 금체로 작은 꽃송이 보이시죠 보여드렸죠 그렇게 했다 그런 거고 선덕은 뭐 봉황을 그렸다 성화는 학하고 목단을 그렸다 가정은 남체로 토끼를 그렸다 말력은 영지를 그렸고 천개는 토끼나 혹은 뭐 이런 꽃 한 송이 이화 뚜어 꽃 한 송이를 그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청때도 뭐 화양간으로서는 뭐 많습니다 문양을 놓다는 이제 도안은 어저께 이제 마지막 여섯 가지 중에 도안관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까만 줄로 쳐놨던 거는 이제 팔선도입니다 팔선도에서 뭐 한 종리는 뭐 그런 환원 그 환혼선 뭐 그런 이제 부채를 들고 다니고 뭐 여동비는 보금을 들고 다니고 뭐 철괴리는 호로병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이한 그 기형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기형을 보시면 이게 거꾸로 뒤집어 놨지만 말안장 같다가 보입니다 말안장 같이 보입니다 말안장 그래서 여기는 마제완이라고 글자를 보면 이게 마제완 말안장이라는 뜻입니다 말안장이라는 투채의 유명한 도자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은 또 많이 됐지만 아무튼 그 관지 특이한 관지 또 몇 개 있어서 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까 봐 한번 보여 드렸고요 어 명품 도자기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번 한번 기물은 뭐 이렇게 크기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크지는 않은데 자 한번 둘러보시면 여기 뭐 금채로 이제 그 잠자리를 그렸고요 여기는 이제 연 이제 연내 과실이죠 연과가 있습니다 옆에 또 금채로 그 줄게 난 솜털까지도 이렇게 다 그렸고요 여기 이제 살찐 개가 한 마리 범랑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개의 그 발가락에 난 털까지도 다 그렸습니다 여기 연꽃도 연송이가 다 피어 있고 또 이 연은 아주 밑에 이렇게 물에 잠긴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분채 기법으로 잘 그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백색이 아닙니다 이게 바탕색이 이제 살짝 미색이죠 미확류입니다 미확류 한번 추천하면 추천하면 네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아까 쇼치에다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좀 좀 띠 띠 띠 띠 에 여전히 여기 계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참고하시라고. 이런 것을 계족, 닭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계족이라고 하는데 저런 부분들은 꼴똥이 되면 서로 약한 부분에 유약을 시유했지만 약한 부분이 온도차에 의해서 계속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제일 약한 부분도 뜯어집니다. 그런 계족이 나오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면도 그렇고 세월이 흐른 꼴똥입니다. 위에는 금으로 묘금을 해놨고요. 이건 옆에 관지는 걸육연제 관지가 반홍으로 썼고요. 여기 관지 중에 특이한 게 욱영이라고 관지가 있습니다. 다시. 욱영. 욱일승천할 때 욱자하고 영화할 때 영자죠. 욱영. 욱영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이름입니다. 옹정제하고 걸릉제 때의 가장 유명한 궁정화가죠. 이름은 금성입니다. 금성. 금성의 호가 욱영입니다. 욱영. 욱자. 영자.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있는 글자를 한번 풀어볼까요? 저도 예전에 잘 몰라서 중국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을을 나타내는 칠언절구죠. 일곱 글자씩 끊어서 해석을 하면 이슬방울이 연꽃잎에 맺혔는데 그 향기가 흔적이 남고 가을에 여기 가을이 찾아왔는데 달이 물빛에 비추니 쌍을 이루고 달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벼가 익어가는 강촌에 여기 이제 개가 나왔잖아요. 시에 개가 살이 찌고 있는데 나그네는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는가. 또다시 중양절에 만나세.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중양절은 이제 음력으로 9월 9일이죠. 숫자 중에 가장 높은 양수가 9인데 중양절에 같이 만나자.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 이제 개를 한번 보시면 참 연꽃을 이렇게 잘 그렸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 얘도 또 이렇게 물에 좀 잠기고 이쪽도 물에 좀 잠겼네. 개가 아주 위에 개딱지 위에 아주 이렇게 범랑으로 또 칠을 했습니다. 정말 명품이죠. 이렇게 털도 잘 보이고 여기 연꽃이 떠 있는 거 거기도 다 묘금을 했습니다. 뭐 거의 뭐 관욕급으로 했죠. 그래서 이게 뭐 여기 이제 귤 핏문도 다 보이기 때문에 아까 뭐 개족도 있지만 꼴똥입니다. 아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저기 쇼치에 올려놨으니까 한 바퀴 돌아가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양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일로연과문이라고 합니다. 일로연과. 일로연과는 이제 이게 연과가 연의 과일이 되는 거죠. 연의 씨앗들. 그래서 연과가 이제 우리 음식도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과가 무슨 뜻하고 똑같으냐 하면 연이어서 과거에 붙으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과가 있으면 일로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개딱지가 있는 거죠. 이 개의 뚜껑을 개딱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딱지. 딱지라는 것은 이제 딱지라고 하는 것은 몸을 싸고 있는 단단한 껍데기라는 뜻이죠. 개딱지라는 게. 그래서 이게 갑자. 갑을 병정할 때 갑자하고 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연과문에 개모양이 나오면 장원급제하라는 뜻입니다. 장원급제가 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양은 일로연과문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